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쓰읍 음? 이렇게 하면 되요 아까, 아까판도 이긴걸로 쳐야, 쳐야되요 3승 0패입니다 지금 아까꺼도 이긴거에요 사실은 자아 오옷 베 사봉 베사메 베사메 무촁 자, 시작이 시간강사요? 이 분들 يع年しか 왜 똥오집 못가려요? 예? 시간관카라니요 빨간 X요? 근데 이건 인제 인간적으로 이긴걸로 쳐야된다는거죠 아 저새끼 꼴보기 싫지 저거 저새끼 저거 아씨 짜증나씨 아씨 그어 확 그어 확 그어 막 그어 아주그냥 막 그어 아 이거 내면은 혹통통 이거 내면은 통통 안되 그리고 그어 긋고 다음에 요거 안긋고 최대한 하는 방법이 없을까 때리고 칼을 짜 그냥? 그냥 칼을 찬다? 그냥 칼을 차고 다음에 이거? 안차고 칼만 차면은 다음에 때리면은 내가 때리고 다음에 이걸 넘어가고 다음에 이걸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때려놓고 요렇게 굉장히 이거 고수죠 고수에요 이거는 이걸 해도 빵빵 어차피 교환이 돼버려요 힐터가 나와도 빵빵 그러면 빵빵 땅땅 빵빵 땅땅 빵빵땅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은 요거로 이득을 겁니다 이거 못했죠? 이거 못했죠? 급해서 그리고 얘는 급하게 잡느라 하.. 하나 버렸죠 만화코스트 다음에 하나 버리고 이득이죠 요거 다음에 어차피 오코기 때문에 그리고 칼을 찰까 말까 찰까 막가 찰까 막가 찰까 찰까 찰까이 막가이 찰까이 왜냐면 막가이면 이거 나가고 할게 없다 근데 칼을 차 놓으면은 찰까이 그리고 요고 요고가 된다 그 대신 요고 요고가 돼 안 썼을 경우에는 요고 요고가 돼요 찰까이 막가이 마까이 쓰읍 음.. 찰까이 막가이 안 차면 많아버려요 근데 안 하면은 요고 요고가 돼 그러면은 그냥 저는 요고를 냅니다 왜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쓸 수도 있는데 왜 이걸 했느냐 다음에 호랭이가 안전하게 깔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찰까이 막가이에요 뭐 칼로 볼 잡아요 3인데 뭐 개소리세요 네 답답한 소리 하고 그러죠 무식한 소리 하실거면 나가세요 확 강태 해볼라니까 그렇다면은 요고가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때리고 두 개를 더 내면 이게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인정하시죠? 찰까이 쓰읍 막가이 아 막가이 아 3등 떴어어 시벌거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쓰읍 아 자 어디 보자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음 어디 보자 음 은신을 해놔야지 얘를 못잡겠죠 은신을 해놓고 음 이게 이게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괜찮아요 트로그 절도범 랭이로 가죠 그리고 찰까이 막가이를 하면은 다음에 찰까이 막가이 이렇게 되죠 음 좋아요 아이씨 잡고 요걸로 찰까이 막가이 이렇게 되죠 스읍 그리고 한 대 칩니다 왜 그냥 네바드니까 찰까이 막가이로 해주고 필드 먹었죠 몸이 아프긴 한데 필드를 먹었어 그러면 돼 이제 더이상 내 몸에 터치를 못하게 이 허저와 전이를 깔면 돼요 막가이? 아 막가이 칼 나와 여기 여기 붙어라 어 찰까이 막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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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까이 찰까이 열고 한 잔 더 마셔 아 아 이거 이거부터 해야죠 아우씨 개지랄병 날 뻔했는데 또 아 참 거참 찰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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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이 찰까이 막가이 그리고 요거 정말 놀랍죠 찰까이 이거는 칩니다 왜? 열받으니까 흐으으으으으으으음 흐으으으으으음 굴살 이제 혹시라도 모르는 도발을 올려놓고 저는 이제 착가이 막가이 아 미칭에서 안내렸어 라면 먹을거냐고 물어봤어요 원래는 밥 먹어야 돼요 2시에 껐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포충수업 하느라 끈적이시네 이 친구 착가이 막가이 착가이 막가이 착가이 착가이 막가이 까이 까이 은까이 금까이 금가 금가 금까이 은까이 은가이 은가이 개즈롤 떨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4승 0패에요 지금 옛날엔 은가이 금가이 뭐 다 있었어요 동가이 납가이 스타1 이제 다시 리마스터드 되면은 그 여러가지 그 얘기들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 좋아요 아아 아 아까 4승 0팬데 씨 아아 예 점심시간이십니까 데이비멀록이요? 왜 가져가냐 칠라고 가져가는거죠 까이? 이거하고 까이? 아 이렇게 요 까이 요 까이꺼 그러면 이제 칼차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 쓰고 여기다가? 아냐 오바야 칼 차면은 얘가 올라갔거든 그래서 더 좋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잡고 요거를 때려 그러면은 얘가 남고 얘가 남고 두 Turning 무태성은 깔링 깔링인데 이거하고 칠코 막 이런거 나오면 좀 보조를 저, 헤드하기 때문이지 어? 이렇게? 나 이거 했는데? 바보? 감사합니다 곤란하게 어? 명치가? 아니 도, 상대 도적의 명치 상태가? 까이까이? 택 음, 이제 요거 대고 어? 이건 바꿀건데 요거 내가, 요거까지 내는게 나을까요? 아, 깁시다 아? 놀게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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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오크에 할게 없기때문에 칼도 차고, 요거 할려고 네펜들 네펜들 어? 왜, 왜그러지? 맘가시린핑, 뭐죠? 왜저르지? 어? 확 이걸로 죽여버리고 달려? 음... 히힛 랩터 달려 달리긴 이것도 연기야 이것도 연기 아... 좋습니다 5승 0패 아까 아기멀로기 캐리했죠? 굉장히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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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스마우 냄새라는 뜻이에요 음 스마우 아 아까 사실 이거 5승인데 아 참 속상하네 에휴 누구를 탓할까 에? 여러분을 탓해야죠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 탓할 사람 여러분밖에 없죠 뭐 이거 흠흠 버그 망게임이네 무거운게 많으니까 성전사는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일자리가 많아 양꾼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일자리가 뭔 줄 알아요? 애기들이 나와요 계속 어 이쁘네 좋아요 음 아 이제 눈물을 거둬 하늘도 우릴 축복하잖아 워어억 이렇게 입맞추고 내면 크흐흥 하나 인데 그기 인데 아 그렇죠 이이제에에에 왜냐면 3코스트를 요걸로 하나로 재깔 수가 있어요 눈물을 그리고 장궁이 있으면 괜히 이렇게 냈다가 안되겠죠 힘이 날 집어삼킨데 스타늘 두을둘을 축복하잖아 오오오옹 우와오오오 다음에 내가 할꺼는 5코스트를 내야 돼 이거 내면은 3,5 찍 이렇게까지 I'm done, have it. 맞추고 나만 으흐흐 으흠 은픈 흥 흥 으흐흑흐흑흑흑흑흠흑흐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흫흑흑흑흑흑흑흑흑흑 pa bind 히을 할 수도 있죠 빡 얘가 이거 독은 받아줄 수 있다 받아준다 명치로 가버렛 아.. 아쉽네요 음.. 이거는 요거 나가고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쭉쭉 쭉쭉 개풀 똥똥똥 하나 남고 어제 공중파요? 아핳핳핳 아 보셨어요? 아핳핳핳 아 저는 2,3,5회 쭉쭉쭉 쭉쭉쭉 으음 그으으으으으으으 스ㅂ Feldman 때리고 갈까 곰더씨면 잡을게? 어 이거 그거다 마법 냥이 마법 혹은? 탈출 해가지고 하는거였는데? 냥이 마법이야 이건 냥이 마법 냥이 마법 화살더? 화살더씨 뭐죠? 영능을 쓰면 그거죠 화살더씨네? 아니네? 괭이네 화살더씨 제가 나름 어울린다고요? 말 거의 안했는데 화살더씨 냥이 마법 냥이 마법 냥이 마법 냥이 마법 냥이 마법 냥이 마법 种 Zheng 엄격 형 성덩 잠깐 Yemen creepy 형 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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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orm 살고 싶으면 이건 박을 것이고 얘는 꾸준히 3딜을 줬을 것이고 드론은 못했을 것이고 아 이거 때렸었어야 했네 그쵸? 때렸었었어 때렸었었어야네 그쵸? 아..참 뭔 말이야 왜케 안일하게 하죠? 나라면서 이거를 도발이 또 나와서 이렇게 앵겨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한 딱 폭대샷이거 뭐야 폭발사격 소고스에다가 나와 봐 어? 또 소고스에다가 나와 보라고 아..상관없구나 소고스에다가도 상관없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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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아.. 하.. 하.. 아예부, 좀 해낼께 했네 요구요거하면 15 잖아 라고 나 무시하는거에요? 지금? 무시 무시해요? 무시하는데? 굉장히 그.. 초.. 초고속 컴퓨터로 쉬.. 3초만에 답을 냈죠 초고속 컴퓨터로 6대0 1승만하면 이제 그거 하세요 1,2,3,4 음 좋아요 1,2,3,4 오 맹도 좋아요 1,2,3,4 음.. 좋아요 아까처럼 하면 되겠네요 태만 안되는데 1,2,3 난 언젠가 기사가 될거에요 뽑고 1,2,3 이거는 영능강요 영능강요에요 하수인 내지 마 이런 뜻이죠 근데 전사에게 영능은 아주 찌꺼기죠 굉장히 안좋아요 이거 삼코가 내고싶은데 찌꺼기를 내야돼 개지랄 개지랄까 개지랄 굉장히 애기죠 어디서 어디서 왜요 이유없어요 그쵸 이 애기멀룩이 이거에요 아 아 매격 매격까지 발견 어우 발견까지 좋아요 계속 치죠 계속 치죠 제발 흑기사 제발 흑기사 뭐? 제발? 레아 고티 제발 흑기사? 쓰읍 그 전설이에요 전설 카드에요 전설 카드에요 흑기사는 없구요 아 아 열군 요걸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아 조금까지 아 이걸 할게요 좀 제대로 이 으음 으으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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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은 일거리가 있.. 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 일거리가 있다던데 이걸로 했죠 이미 도발은 없구요 때리면 칼로 영향을 주고 얘는 그냥 꽁꽁 단단해지기 이러니까 전사가 안되는거에요 무기카드를 잡았다? 그럼 몰라요 근데 무기카드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다? 그게 맞박있죠 여기? 관역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한 대씩 때리면 돼요 그냥 관역 여기 맞박 맨질맨질하게 닦아놓은 맛박 제 미래라고요? 꿈틀꿈틀 꿈틀꿈틀 서풍의 신명 꿈틀꿈틀 talvez 화딜짝 놀란 듯이 실수 일 stable 박자 화딜짝 뷔 여러분들 열민 춥이 턱 하고 바뀔수 밖에 없죠 그럼 이거하고 이렇게 여기 내면 안됐어 이게 도발이어선 안됐어 말이 안되잖아 이게 다 잡아먹잖아 이거는 오바카드에요 오바카드 이 고스테드에다가 도발을 달았다는게 어 10차 감살차까지 깔고 깔아볼까요? 잘가아 잘가아 이제 뭘 할까 소울들이 여기 들어가라 여기 칼을 다 썼구요 칼을 다 썼구요 아 도발천국 아 아까는 금가이 얘는 은가이 금각 은가 금각 죽고 은가가 왔어요 랭이호 랭이호 오 승이원 아 정리해 흠 랭이호 와아 와아 아유 숨이 턱 턱 턱 하고 막히겠죠? 도발이 계속 나오니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싸인 얘도 도발이 굉장히 많은데? stranger higher earn 어 으흐흐흐흠 으흐흐흐흠 넘어져 춤이 턱 턱 확 막힐텁겠죠 으흫 아아.. 멀고.. 멀고는거야 아아.. 멀고는거야 멀고는거야 아아.. 멀고는거야 어딜봐 멀고가 아아.. 여기 봐 빡빡에 빡 아이 구승했습니다 아이 구승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7승 했어요 자 꿀주먹은 배운 오거 그 상대는 안두인 빡빡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등 뒤를 조심해 그 맹독이 초반에 나오니까 그냥 필드를 집어먹어버린다 오우 좋아 되게 은근히 좋은데? 이기말로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게 입 꼭 담을게요 흠 신년이 밝았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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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퀴 사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생흥? 쉬어간다 그럼 이제 얘는 같이 보조해 줄 수 있겠죠? 아 연기로 가면 좋은데 신년이 밝았네요 이거 이게 보조가 은근히 커요 패치즈 같은 역할이야 멀치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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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안할래는거 보니까 광역이 보이네? 흠 괜찮을까? 우린 어둠 속의 검입니다 때리고 신성어 때리고 신성어로 생각하니깐 그걸 생각했어 나는 파 그 명치를 이렇게 툭툭툭 치는거라 잡고 갈까? 아 잡고 갔다가 또 용수 나오면 어떡해 난 그럼 싫어하잖아 열심히 이끌어 그가 좀 더 잘할 수 있겨나 봐 내가 더 잘할 수 있겨나 봐 몹시 그가 좀 더 잘할 수 있겨나 봐 내가 6코스트가 많아가지고 동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뺀게 아냐 이게 용승 뺀게 아냐 당한거야 용승 뺀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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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근데 이걸 잡으면은 결국 찌꺼기가 되고 이걸 잡으면 근데 그게 다르지? 이게 다 잡힌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찌꺼기가 남잖아 아아... 아아... 아... 오... 오... Damn it 가져가는 줄 알았어 내꺼야 미친놈 찌들게 뽑았어